아, 처녀 문제 말이요. 예? 동무가 처녀를 차버렸다는데 어떻게 된 거요? 나 함께 가줘. 종류 앞에서 경기장에 쓰러졌던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 걸 보여주고 싶어. 종류만 곁에 있으면 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. 응? 곱찡. 후에 구가 나에게 전해온 건 덜 격돼 가도 난 성공할 수 없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였고 난 나를 믿지 않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 배축하는 겁니다. 흠, 이게 다입니다. 난 천량 동물 너무도 멀었습니다. 그가 어떤 아픔을 안고 있고 그의 가슴에 어떤 욕망이 끌고 있었는지 그 동물 도와주고 싶습니다. 예. 그가 처녀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양심 앞에서 떳떳해지게 말입니다. 이건 내 꿈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 양철양 동물을 서대장으로 임명해야죠. 임명합시다. 찬성입니다. 하하하하하하 푸른 꿈 이루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흠, 이루는 참고로 임명하고 있습니다. 해당